그냥 버려. 구질구질해보여. 원래 만년필은 잘 길질해서 손에 익은 게 제일 좋은 거야. 그래서 만년필하고 마누라는 남 안 빌려준다고 했어. 아 그냥 버려. 줘. 내일 당장 사줄게. 어? 다시 손에 익히면 되잖아. 달라고. 버리자고. 왜? 구질구질해보여서 보기 싫어. 내가 더 비싸고 좋은 걸로 사줄게. 그냥 보기 싫은 건 아니고? 뭐? 내놓으라고. 이게 뭐라고 지금. 이게 뭐냐고? 넌 이게 뭐라고 생각하는데? 난 20년 동안 네가 처음 선물한 거라서 애지중지 썼는데 넌 이게 뭐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함부로 해? 왜 이렇게 싫어하는데? 알면서 왜 물어? 너 다 알잖아! 그래. 그땐 좋아했으니까. 사랑한다고 생각했으니까 다른 여자한테 뺏기기 싫었고 그땐 나도 어렸고 계획 들고 선장이랑 찾아갔는데 거기 당신 없었고 테이블 위에 웬 선물 상자가 있었어. 열어보니까 2만년필이 없고 화가 나서 카드 찢어버리고 나오려는데 선장이가 그때 내가 단호하게 거절했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후회가 된다. 그래 이제 속이 시원하냐?